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혼자 하는 자취 하시는 분들의 필수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주 먹는 메뉴 중에 김치 볶음밥 인데요 참치에 김치 볶음밥 입니다 참치에 놓고 김치도 같이 볶아 가지고 할겁니다 일단은 어제 끓인 미역국 불을 올려 놓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뭐 집에 있는거 그냥 김치 놓고 참치 놓고 볶아도 되구요 좀 더 맛있게 할거면 남아있는 야채들 파마늘하고 저는 양파 당근 준비했는데 그거 외에도 양배추 넣으셔도 되고 다양하게 원하신다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계란 오라이를 먼저 할게요 그 김치 볶음밥 위에다가 계란 오라이 올리려고 계란 오라이 올려 놓고 일단은 이거 불 켜주고 김치 볶음밥에 이렇게 계란 오라이 올려주시고요 이제 계란 노라이가 될 때 이제 올려놓고 준비를 할게요 김치는 먹기 편하게 좀 잘라주고요 뭐 귀찮아지면 안 잘라도 되는데 자르는게 좀 더 편하죠 먹기 편하게 짜잔 외국인들은 이제 김치가 이제 좀 냄새가 좀 그렇잖아요 강해서 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김치 맨 날이 누군데 한국사람한테는 정말 김치면 최고인 것 같아요 김치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어떠죠 김치찌개 국 볶음 아 갑자기 왜요 사이렌이 집에 뭐 반찬 없어도 뭐 김치만 있으면 집에 뭐 반찬 없어도 뭐 김치만 있으면 염만놓은 건 하니깐 아 이거 왜 푹 먹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노른자를 노른자를 살짝 살릴려고 야채를 다지면 되죠 파 마늘은 다져줘야 되는거구요 양파하고 당근을 다져줘요 양파는 일단 껍질을 벗겼구요 양파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양파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양파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양파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아! 아 뭐야 노른자가 터졌네 잠깐 고개 돌린 사이에 노른자가 터졌으면 좋겠네 이거는 여기다가 다 옮겨 볼게요 노렌자를 살짝 팔려가지고 아 살짝 팔렸네 뒤따 터졌나봐 뭐 이정도 됐어 냄새 좋다 계란후라이 냄새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당근은 이렇게 잘 다지면 됩니다 너무 얇게 다지면 좀 식감이 떨어지니까 적당하게 크게 지금 미역고기 끓을 거 있구요 이제 양파 양파 썰 땐 조심하세요 양파가 여러 겹이잖아요 끓으면서 이제 접이 밀려나면서 다칠 수가 있어서 항상 조심히 닭다리 자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복구를 준비 끝났습니다. 그럼 일단은 밥도 좀. 옆에다가. 잠시만요. 손이 좀 젖어가지고. 밥 열어놨고. 바로 이제 풀면 됩니다. 김치 국물도 좀 넣을 거구요. 고추장. 고추장 살짝 넣어야 돼요. 고추장 살짝 들어갈 맛입니다. 일단 기름 조금만 넣어서. 기름이 지금도 좀 있는데. 조금만 더 넣어서. 일단은. 파하고요. 마늘. 마늘하고. 파를 넣구요. 그리고. 간장은. 향만 나게. 1큰술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파기름이 나오면서. 예. 동장도. 볶아지죠. 그래서 향도 좋구요. 맛있습니다. 네. 마련이 다 왔구요. 이때 이제. 담았습니다. 양파. 간장. 양파. 양파. 당근. 삼겹살. 소세지. 양파. 넣어주세요. 다 quite. 어. 얼굴 안에서 다닌대. 김치를 살짝 넣어주세요 밥 넣을게요 불을 뚫려 아 이 와중에 사장님을 찍어야겠다 잠시만요 이 와중에 사장님을 찍을게요 사장님을 찍어줘야지 뭐 이거 이거 밥 넣을게요 아 이거부터 해야겠다 참치 참치입니다 여러분 익는거 다 넣으시면 돼요 참치는 살짝 볶은 다음에 밥을 넣겠습니다 밥을 넣고요 여기서 이제 볶을 때 맛있게 들어갈 것들 이제 부터 양념을 넣으면 돼요 설탕은 좀 넣고요 설탕 설탕 좀 넣고 고춧가루 살짝 뿌려주고요 저는 역추를 좋아해서 넣어주시고 고추장도 넣으면 맛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죠? 고추장은 3큰술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추장은 잘 섞어주세요 고추장은 잘 풀어주세요 고추장은 잘 섞어주세요 고추장은 잘 섞어주세요 고추장은 잘 섞어주세요 올리고당 올리고당 와 냄새 너무 좋다 아멘 사진 좀 찍고 색깔 너무 좋아 지금 어우 대박 마지막은 참기름과 깨죠 우리나라 볶음, 무침의 국물은 마지막에 참기름 다음은 볼게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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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수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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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이구요 연결하면 됩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많이 배고프긴 한데 1초까지 다시 끓여도 되요 위에 이제 마무리로 계란후라이 까지 터져가지고 완성 맛있겠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화면 돌려서 먹방 넘어갈게요 김치볶음밥 완성 아 사진 찍어야지 완성 자서를 찍어야죠 이거 내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예 화면 돌릴게요 감사합니다.